김건희 씨의 리스크 윤석열 후보와의 목소리와 함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릴만한 분은 아니다. 지금 정치권, 여권의 집중 공격은 김건희 씨를 좀 향하는 것 같은데요. 이도하 변호사님. 어제는 금태섭 전 의원이 업무에 진심인 분이다. 전시에 관련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고. 어제 뉴스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는 위험, 리스크라고 불릴만한 분은 아니다. 각자의 김건희 씨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 겁니까? 네, 이제 이준석 대표도 사실 입당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후보 자택으로 그쪽으로 찾아갔을 때 김건희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리스크라는 그런 걸로 불릴만한 분이 아니고 오히려 호감을 얻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금태섭 전략기획실장이죠. 이제 선대위에. 금태섭 전 의원도 한 5, 6년 전에 유명한 전시회, 아마 마크로스코였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화가 전시회에 갔을 때 본인이 사실 금태섭 전 의원이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많이 다니시는데 전시를 갔을 때 이 전시 기획을 김건희 대표 회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내를 직접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 사이에 전화 통화가 돼서 직접 김건희 대표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그 부분을 김건희 대표가 오히려 상기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 전시 기획에 와서 제가 안내해드렸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이 그 얘기를 다시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시 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일에 진심이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개인적인 경험을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허감도도 있다.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 그리고 선대위 전략기획실장도요. 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어서 나와라 공격 포인트를 삼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후보의 아내로서 또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숨어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적 상징, 대표성을 갖잖아요.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검증받고 또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김건희 씨 등판을 요구하면서 한 영화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꾸며봤습니다. 지난 2012년 개봉했던 영화 화찬은 가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괴로운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영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짜 삶을 살아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야기입니다. 경쟁하는 당의 후보 부인에 대한 단순한 인신 공격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공인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현직 의원이 그것도 국회에서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을 가짜 삶이라고 표현해서 영화를 소환했다. 공격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97년 대선부터 대선을 지켜봤거든요. 아마 지금 이렇게 대선 후보의 부인이 전면적으로 이슈에 등장을 하고 부인에 대한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핫 이슈로서 이야기 되는 것은 아마 처음 같습니다. 이번 대선이. 아마 그 부분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한 2007년부터 이른바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를 운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대의 어떤 대선 후보 부인들 중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한 그런 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이력 의혹 또 전시회 협찬 의혹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씨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하나의 공격의 포인트가 생긴다. 하나의 새로운 그런 이슈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김건희 씨를 빨리 등장을 해라. 물론 그 막후에는 어쨌든 장래의 영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 가운데 공세를 펼치다 보면 뭔가 좀 유리한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셈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아마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가 집중되다 보면 또 김혜경 씨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힘 쪽에 공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오고 저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의 영화 소환 잠깐 화차는 화면만 짧게 만나봤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막상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하면 여당의 공격 포인트가 무뎌질 수밖에 없고 그걸 이끌어내는 게 지금 여권의 공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되면 그게 앞으로는 쭉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동시에 있더라고요. 어떤 전망이 됐든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대선을 90일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도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분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면이 그게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건 영부인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그 자리가 유지되고 또 공적인 인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자리인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또 의혹이 있는데도 해명하지 않고 그 의혹을 검증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혹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여성이기 이전에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분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 후보에게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이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왜 진짜 못 나올까 정말 뭐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의혹을 또 우려를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빨리 배우자를 등판시키셔서 검증받고 의혹을 해소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김건희 씨 공격에 적극적인 건 바로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반경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하나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지낸 분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 이 저질 네거티브에 같이 또 개입을 해가지고 부추기는 걸 보고 정말 이 수준미달의 형태로 보이고 있어요. 야권에서 수준미달이다. 추 전 장관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연일 SNS에 공격을 하고 있어요. 조국의 강은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표창장 한 장 남았다. 정궁법으로 검찰은 김건희 씨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추 전 장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 전 장관이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가지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팩트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표창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7개의 자녀 입시 관련 가짜 스펙 관련해가지고 하나일 뿐입니다. 나머지 6개 해서 7개가 정경심 교수의 1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아직 선고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땐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하는 건진요원 타진료라는 거에서 나온 이름인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블로 당신이 정말 스탠포드 대학 나왔어? 그럴 리가 없지.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타블로가 우리 학교에 나온 거 맞습니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하나의 몸은 신앙이라고 할까요? 지금 김건희 씨가 이미 뉴스버스하고 인터뷰해서 그런 사실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믿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흥업소 종사 의혹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목격자가 나올 거야. 역시 기대대로 목격자가 나왔죠. 그런데 목격자가 너무 팀이에요. 1997년에 유흥업소도 아니고 어떤 호텔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봤는데 그분이 어떤 어떤 이름을 가졌다는데 지금 김건희 씨인지도 모르겠다. 희미하게 나오는데 이런 유튜브에 일방적인 주장을 갖고 전직 법무장관 아닙니까? 법치 질서를 지키고 인권을 수호해야 되는 전직 법무장관이 유튜브에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이렇게 춤을 추는 거는 굉장히 국격에도 큰 소음상이 있다고 보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회적 파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좀 싸늘하지 않아요? 김건희 씨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아니다. 만약에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밝혀내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사실이 없죠. 오히려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결혼 전에 있었던 개인의 사생활 이걸 들추는 게 과연 옳으냐. 100번 양보해서 유흥업소에 일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추미애 전 장관이 잘 알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출원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이도하 변호사님.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이번 주부터 선봉에 섰는데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국회 국민의힘에서는 고발 조치도 했고 앞으로 추 전 장관이 이렇게 조금 김건희 씨를 집중 공격할수록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요. 명예선대위원장이기도 하니까 이재명 후보의 수준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도훈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표창창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7대 허위 스펙 때문에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이 정말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법원의 재판부 판결문에 의하면 입시 시스템을 흔들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정경심 씨나 이런 분들이 증인들에 대한 태도가 사법 시스템을 위협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 저렇게까지 표창장 하나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아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었는데도 법무부 장관을 저런 분을 임명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진료 얘기하셨는데요. 타진료에 대해서 이도훈 위원님이 사실관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2013년 보도인데요. 타진료 운영진과 회원들 모두 다 형사재판 징역형으로 대법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권진료 하신다고요? 열심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실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건희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확실히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부분도 무혐의로 지금 처리가 되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 다 기소하면서 거기 공소장에도 전혀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러면서도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무서운가 보죠. 그러니까 다들 합심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이 꽤 추 전 장관 비판 수위가 높아서 장 변호사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추 전 장관의 저 행보가 여당에게는 어떤 글쎄요. 득이 될지 실이 될지요. 일단 앞서서 두 분께서 너무 추 전 장관한테 많은 비판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비판보다는 이런 발언이 나오는 원인을 조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씨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서 빨리 등판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고발을 하셨으니까 이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정밀하게 수사해서 밝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